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장판은 이거 하나, 두 개인가 이거 두 개인가 이거 두 개인가 이거 두 개인가 이거 두 개인가 아니 하나 더 있을 저의 공받이 뭔가 응 천왕명감 지왕명감 인왕명감 산오름 산신명감 물론 가면 주왕명감 배로 가면 천왕명감 천왕명감 동이청명감 서인백명감 북여흥명감 함중앙황신명감 일은여덕 두명감임 지따로 지따로 두나리면 열에서 십육은 사제황 양우 최서양신 혼병 신공시여 천성님과지 용왕명 용왕명 마제로 신이 부팠다 신이 누거 갑니다 덕살려 신 매웁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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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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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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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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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날 내가 굴미굴산 올라갈 거니 정신밥을 먹을 거 천년 우려헤는 안 사만이 부인은 권능대로 다 여다가 정신밥을 천년우와 약돌이에 다 천년우니 서만이는 뒷날 낮쯤 날이 새어가는 천왕떡은 우굴 들러 니 귀 방방 울어간다 시왕떡은 얼길 들러 니 귀 방방 울어간다 인왕떡은 졸길 들러 니 귀 방방 울어간다 사만이는 굴미굴산 심상꽃 올라가는데 백보 백개어들로 사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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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이 부르는 소리가 나는 사만이는 이 근처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인가처가 없는디 어째서 나를 불렴 심곤해안 사만이는 소리 나는 들로 가고보니 천년 묵은 골통이로구나 백년 조상이야 자듬서 하는 말이로디 아이고 사만아 사만아 너 오늘 사냥을 즐겨하여 나온다느니 내가 너희 집이 무산가 고팡에 무산 놓구 이아 초월을 보름을 해주면 너는 노름목에 대강농도 쏟게 해주마 내름목에 소강농도 쏟게 해주마 아이고 사만이는 한 마리로디 아이고 조상이나 나하고 태운 조상이가 요례대로 없어 약돌이를 벌리는 땡땡 구르르 사마니는 조상을 너바진 집으로 오라가란 사마니 부인 하는 말이르데 아이고 사론랑군님 어찌여 신상꽃 올라간 어른이 나간 어른이 벌써 들어옵니까 내가는 사마니 하는 말이르데 아무 소리도 말아 열두폭 치어 호딴 치마를 입어 오랑 조상을 받으라 사마니 부인은 권능대로 열두폭 호딴 치마 입어 나오란 아이고 조상님은 나오고 태운 조상이가 요래 들어 없앤 치마통을 벌기는 땡땡고로로 들어 사는구나 아이고 사마니 부인은 안고 방에 간 자리 부정의 연우와 잘 모셔놓고 초월을 보름을 내어가는 사마니는 풀미굴산 올라가는데 오를 무게도 대강룩을 쪼아간다 내릴 무게도 소강룩을 쪼아가는구나 아이고 부재 팔명이 되어가는구나 아이고 호를날은 야 백년조상이 곱판간에 아자듬서 모린날 사오시가 되면 저식념 내 왕의 문받은 삼채서가 사마니를 잡으려 울대는 난 아이고 내가 사마니를 잡아 가불면 누구한테 물을 얻어먹고 내가 살 수가 있겠느냐 사마니를 살리지는 사마나 사마나 불러가는 사마니 부인은 전깃간에서 불삼단 아이고 부디땡이 가진단 아이고 이 조상 우리 집요란 초월을 보름하여 잘 먹고 잘 쓰여간 노실리엄구나 눈꾸녁을 꿰어던 뒷밭에 핑하게 들려 죽여보는 땡땡 구르구르 둥그러나 이야 뒷밭에서 사마나 사마나 부르는 소리야 난 사마니는 날은 너 누거지고 그날은 이하 오를묵에 대강룩도 목 쪼아가고 내릴묵에 부강룩도 목 쪼아가 날은 너 누거지 난 집으로 내려오는데 뒷밭에서 사마니 부르는 소리가 나는 간부는 백년 조상이 나오란 사마니를 불렀뿐하여 아이고 조상님아 조상님아 어떤 애였나옵지 야 너 이눔아 들어란 너 모린날 서울시가 되면 저 직념 내 왕몸 받은 삼채서가 너를 잡으려오니 내가 너를 잡아가보면 누구한테 내가 물을 얻어먹고 내가 먹을 수가 있겠느냐 너를 살리려고 사마니를 불러가니 너네 부인은 불섬단 나보고 노실냄진네 푸짓댕이 가지고 난 눈구녁을 꿰단 뒷밭들에 던져분한 나와 누라는 함 하마니 하는 말이르데 하이고 조상님아 조상님아 하니야 여자의 숭을 볼 수가 있습니깐 오른따레 도라장 오줌싸미 치맥 깍쳤는줄 모른건 여자의 마음 아닙니깐 하이고 숭 볼 수가 있습니깐 백년소상 하는 말이르데 아무 소리도 하지마라 날락 은행에 이선한 자리로 강 무사두구 옹달랑 한자 집으로 강 타는 말 박갈새를 대령하여놓고 칠삼베 회삼베 꼬리비단 농아지를 대령하여놓고 옥칵서 줄무를 찰렴 왕 태역단 풍준들로 서경 너른 땅에강 원앙삼인도우루강 높은 평풍줄러치고 높은 재상을 칭거느왕 사만이 지방을 쓴 평풍준들에 붙여덩 널랑 백부 백개 뜰루강 업대영이시민 아랄뚜레가 있습니깐 사만이는 집으로 야우담보난 사만이 부인을 어느 동안 타는 말 박갈새에 잠뜩하게 실려놓고 아이고 남구니마 남구니마 들어오지마라 혼자 서경 땅에강 워낭삼에 문거우루강 업대영이시다 사만이는 걷는대로 태역단 풍준들로 서경 너른 땅에강 원앙삼인도우루강 높은 평풍줄러치고 높은 재상 신간호왕 각서출모론 추하자 위버리고 신버려노하 사만이 지방을 쓴 평풍준들에 붙여두어 사만이는 백부 백개 뜰루강 업대허연이시나 무리핸날 서우시가 되어간 무리핸날 한처식염나왕의 최판관에 모음 받은 삼채서가 사만이를 잡으래 인간들에 소곡소곡 내려 사는구나 기야 앞에 오는 한처서님이 말을 너대 아이고 나는 신발이 다 떨어지어니 걸어갈 수가 없어지는구나 가운데 오는 한처서님이 말을 너대 나는 배가 고파 걸어갈 수가 없어지는구나 주로 홈에 오는 한처서님이 말을 너대 아이고 어질로 상충래가 건덕건덕 나는 듯하옵니다 우리 상충래 나는 대로 찾아가보면 알을 또래가 있으실듯하옵니다 어서 허걸랑 기영어랄 여사다 문안 워낭 삼일 물가우루 우리 배로 얻어 싸도하긴 하군 삼처서님은 오고보니 야 높은 평봉 들러치고 높은 대상 신가노아 가서 주일 물 초화장을 이거리고 신발에 놓아 야 이 신한 귀하니 불기염치로 삼처서가 들어선 떡거린 처서님은 떡을 먹어간다 밥거린 처서님은 밥을 먹어간다 술거린 처서님은 술을 먹어가는구나 신발을 보니 신발을 얻어 신어가는구나 야 배가 번거랑 개 먹어놓고 일어서 나오진 화담문안 뒤티른 화학바람문안 평풍 뒤티른 바람문안 서만이 지방을 써듣었구나 아이고 우리가 먹는거였구나 이거 서만이 음식을 다 차려는거 먹고 얻어 신어시니 이것을 어쩌면 좋으리요 헌처서님이 말을 하되 찍어들라건 저생연내완 소판관에다 문세책을 갖다놓고 주년국 소사음안이라건 사만삼천년을 사만삼천년을 살당 우령 절하두국 죽음남때 찍어둔 홍학기옥 기동철님에 곽곽이라 곧살은으로 달아누아두아 탁곽이를 대령하여 어서글랑 기영어라 저사님은 야하이 좌싱들어가 재판관에 가문세책을 갖다놓고 다문구 소사만이는 사만삼천년을 살당 우령 달아두고 붉은남때 찍어진 곽곽이는 곽곽이는 곽곽이로 사구전명이라 달아누아 운하이 아이고 삼체서가 곽곽이를 잡은 자승들어가니 염내왕 하는 말이로돼 야 이놈들 너네들강 주년국 소사만이를 잡아오려는 한 어째서 곽곽이를 잡아오라느냐 죽일팔로 하도 허여가냐 염내왕 염내왕의 모음받은 최선임의 말을 흘러데 아이고 죽일자도 밥을 먹이고 담배를 헌대에 피왕 죽이는 법 아닙니까 문세책을 갖다놓고 잘 조사히 살펴보면 하랄 또래가 있었을듯하옵니다 어서 둘랑 수영하라 문세책을 가져오려는 문세책을 갖다놓고 초장 걷어 눌려간다 2장 걷어 3장을 걷어 놓고 보니 주년국 초사만이 는 서만 삼천년 살다 오랜 사라지었구나 이야 곽곽이는 곧설은 우 자구 선명이라 사라지나 염내왕 허는 마리로 대하 깎다 그여 지면 좋건 채소들 다 죽일뻔 하였구나 이야 지면국 소사만이 영역 허구 똑똑하다 널락은 어서 들은 명감으로 들어 자건 몰테 우리 쇠테 우리들 처녀먹구 이야 동연도 바닥 7월 열랑 을랄 백종사리 돌아오고 얻을랑 백종사리로 상받아 먹으래 마련 이어두고 난해 그 사제는 인간 사자로 명을 지와 난해가 있습니다 그 법으로 우리 인간 중생절 두엑년이 불행해지면 천호방의 상 천련 우왕 천호도의 글마가 죽생하는 법 아닙니까 불쌍은 자순들 가난하고 선한 이어 제네 물금 없는 자순들이라 어째서만 이가 천린대로 애상을 천릴수가 있습니까만 은 어데 대학이랑 못 막을 지라도 소에 구루라도 마라 지옥 구성이여 어떠한게 정성이냐 영어 우과 이함 목숨 대명 대충으로 쇠로 대령을 나니 쇠가 없어 대령 못합니다 뭘로 대령을 나니 머리 없어 대령 못합니다 목숨 대명 대충으로 홍학 비우 키둥 천림에 곽곽 이루 대령 여 있습니까만 바다가 없듯하 이함 어떤게 정성이냐 영어 우건 칠라제는 팔라제 칠삼배는 회삼배 고리비단 능화 지이함 이왕 사생토는 한 폐지전 이승토는 지와 금전 은두 말량 금두 말량 울려 있습니다 바다 사업소서 에병이도 주서 삼동이 대멀씨로 대령 왔라니 대멀씨가 없어지는 낭품으로 사발로 사발벌 올렸습니다 바다 사업소서 돌아다까 한난주로 받아 삽서 저수지로 받아 삽서 병에 맞은 명질로 받아 삽서 폭에 맞은 복채로 받아 등양상축지권상으로 받아 삽서 각서출물조화정으로 받아 삽서 신호삼사자 시관장님 오고 가는 길에 모다 이 마을 거주하여 사는 일만 어부님들 일만 점수들다 올거 금년 일년 열두들 365일 깊어옷어 열질 물속에 들지라 애컨일도 나게 맙서 급한 일도 나게 맙서 천지낙매할 일들 막아주소 악건 비창 한비창에 넝날 일들 구물에 걸릴 일들 막아주소 악건 둠북 한둠북에 걸릴 일들 나게 마랑 막아주소 안녀반녀에 걸어질 일들 나게 마랑 막아주소 어느 절국에 부닥칠 일들 나게 마랑 막아주소 악건 어부달랑 인행에 배질레영 깊은 바다에 나갈지라도 어느 태풍 만날 일들 다 막아주소 악건 부닥칠 일들 나게 맙서 울끄금 년은 경인년 일년 열두들 삼백은 육지부일 저물에 들고들라가 구제기영 전부기영 매역영 우미영 전가기영 토리영 해삼이 형 문어들이 영 해삼이 형 문어들이 영 많이많이 형 망사리 고득하여 나게 시겨주소 배랑 가거들 낙은행에 천배독신 내역은행에 풍악을 울리멍 들어오게 시겨주소 이위이 형 선기올립니다 명도맹감삼채서 시관장님 전에도 원전칭팔적우진성은 김씨 아지망 이무생 수상읍응우라 그냥 가는 길에 아잔한 자리 선한 자리 난 저 사망일게 시겨주소 험선할 일 나게 마랑무다 막아주소 이아 길어가면 수준면 서울 오는 냉년 병신처방 막아주소 서울 오는 냉년 가불동방으로 막아주소 남으로 오는 냉년 해재북방 막아주소 북으로 오는 냉년 병원 한방 막아주소 중앙항신으로 오는 냉년 달랑 중앙항신으로 막아주소 이아 신앙은 참사자 시관장님 오고 가는 길에 무당 전시마강 자손 달랑 불러다가 헌물업 천안 꿀리고 헌물업 시왕 꿀려가 열 손가도 들락은 천호방액강이라 북북북북북 별명 중소관으로 여행 대 temple 길어가면 한 이무책 shameless 워망 을 받은 2월 3명도로 이...이...이... 초에비나...이...이...이...이... 아이고...고...고...고...고...고... 아이고...고...고...아이...소개... 아이고... 양압엔 일루 양그...한... 으이...에게.. 물다...어... 철이나 식여질권 아 endlessly... 으이...이....이...이...이... 저 안 보이시네... 모수도도서 흑한 바삭하지 마라 감은 공사로 연 반납사 고맙습니다 김양 희자일체로 나의 문길로 해내는 것도 좋고 이곳는 고맙습니다. 이곳은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자는 게 아니고 나 어디 외방 왔잖아. 한 모리 글피사나 집이 들어가게 돼 있죠. 글로 보내라. 집으로 보내요. 너네 집으로 보내란 말이야. 양해변 김에 의한 불쌍한 자순들 열물고금 년 1년 12달 365일 그나 큰 걱정들이나 없고 불구불구 화물들이나 했을 건가 고맙습니다. 상동에 거주어야 사는 일만 어부들 일만 점수부들 걱정될 일 나 없을 건가 마침. 양도 마금 영어금 외상자 하나 나 도끼 마금 죽사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엔 중상동에 거주어야 사는 일만 어부들 일만 점수부님들 고맙습니다. 하동에 거주어야 사는 일만 어부들 일만 점수부님들 걱정될 일이 나 없을 건가 양해변 김에 의한을 이곳 눈길로 양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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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조금 명심만 하면 말입니까 명심하면 매구까 불타고 나 걱정하실 건가 명심하면 명심타고 사랑하리라 걱정없고 일로야 건 무다 이곳 눈길로 이 자순들 먹고 기쁘고 행인 발친네요. 유한국에서 사는 자순들 나님 내까 고맙습니다. 맹도맹감 삼채서 시관장님 전에서 우원전신 팔적우진 성인김치하지만 이 마을에 우고 가는 길에 야전한 자리 선한 자리 만서 사망이나 일국 헌선할 일이나 서전 막아준덱 허건들랑 삼월궁서 연반 없어 기민 양도와 고무로 막아준덱 허건들랑 삼월궁서 연반 없어 기민 양도와 고무로 막아준덱 허건들랑 양도 막 고맙습니다. 당의 김희현 이제 일체로 나 고맙다. 명도맹감 삼사자 시관장 임전원전신 팔적우진 성인 김씨하지만 이무생 힘어려오라 벌어먹은 여깁네다. 팔적우진 유학 형제관들 헌넣게 오라 벌어먹은 여깁네다. 명도맹감 삼사자 시관장님 오고 가는 길에 백보 백실로 천수방액입니다. 천수방액이요. 방액입니다. 이메을에 상동에 거주하여 사는 일만어부님과 일만잠수부님들 중상동에 거주하여 사는 일만어부님과 일만잠수부님들 하동에 거주하여 사는 일만어부님과 일만잠수부님들 올거금년 경인년은 일년열두달 365일 예아 동서남북을 넣어오는 구진냉연마가 주제 신앙은 사암채사 시관장님 오고 가는 길에 천지동방일문전 하나님과 가삼아 백보 백실로 천수방액입니다. 예 방액입니다. 방액이요. 예 불당한 자순들 목숨 대명 배총으로 대령합니다. 홍악 비옥 기동 천리매로 대령합니다. 예 신앙은 사암채사 시관장님 예 파국알매로 대령합니다. 예 천호 도사료 예 도사료 도사료 어 에유 하이고 아이고 시발멍 뱅 아이고 아이고 뭐 참 아이고 뭐 참 행위 바쁜 처사로구나 길이 바쁜 처사로다 널랑 처사로구나 진앙 처사로다 산 넘어도 헌둥값에 갚사 물 건너도 헌둥값에 갚사 본당에 군중신당군 유다리노준 오라오던 열두치군일들 산신군줄 유왕군줄 산안군줄 후메선몽랑개 일목피몽서몽 불러주던 일원 명부지 잡슨델랑 참원정으로 주잔들로 마냥 권잔이외다 주자는 권잔 내려가면 소지 끝대는 절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개요 3개 4개 2절 제로랑이 도개요 3개 4개 5개를 나나 고맙다 영어면은 울고불고 거물 일이 났을 건가 도개요 3개 4개 5개 고맙습니다 아ETH? 참 걱정과 섬직하지만은 병허데 그러나 일루엑을 막아덩을 describing 하지만 그래도 물에 드는 사람들이나 배에 배질하는 사람들이라도 항상 조심하는 회사야. 조심하라 생각 조심하고 결국 3제에 드는 사람들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명심의 회사. 경만하면 큰 무한을 얻음직하고 있다. 들어감 의항 차처의 짜롭던 봉사 사롭던 년윤 말씀 전 중당 처벌이 왜다. 신희야 인총납버서 신공식 여성선생님 말로 구보신 정의회다. 이따 요가 어떨 경우에 이따 상당을... 아니 상당을... 정의회다. 이 부산은 hence 상당으로 가려입자. 이 부산은 다음 주에 든 방탄소년단과 함께 양쪽으로 가려입자. 이 부산은 내 부산이 존hop히기 때문에 매우는 우주 한계인 줄을 추진다. 해냐다. 감사합니다.